설명은 뭘 굉장히 많이 들리지? 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이거요? 이거? 렌즈를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게 두 개 더 있어요. 그리고 한치, 한치 호환한 걸 찍었는데요. 그리고 그리고 호환의 메이크업을 특별한 블랙 패션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턴츠의 스페이스를 표현해서 굉장히 수령을 많이 쓰지만 립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원래는 턴츠의 립 제품을 기본 3개 이상 정도인데 오늘은 수업만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발라랑의 립스톱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볼터치도 립스틱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립스틱은 볼터치가 돼요? 네, 그리고 색상이 예쁜 립스틱이 있으면 제가 코칭으로도 사용을 할 텐데 아 아 아 이 티비다, 티비. 맞아요. 립스틱이어서 립에다가만 바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색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뻐야 되는데 이게 또 촉촉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사용한 제품이 굉장히 촉촉하기도 하고 색상이 예쁘게 되는데 체크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거 조심해야겠다. 왜요?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술 취한 줄 알고 아 아 저 지금 술 취해 보는데 많이 안 돼. 너무 많이 많이 그럴 때는 한 번 더 이걸로 바르겠죠. 그쵸? 아 아 방법이 되겠군요. 네. 아 아